중절마마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내 수사의 법도에 따라 저결하라 엄명을 내리셨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상선용감. 지금은 날이 너무 밝으니 밤이 되면 중절마마의 명에 따라 저결을 하게. 예 알겠습니다. 상선용감. 상선용감. 수사는 온갖 난 기뻤 Tucson으로. 우줍니다. 극권이 먹으러 충격을 보게 되네요. 새박minister argued 전하, 그것은 명에서 몸을 보았는 데는 최고로 치는 비룡과 버섯이옵니다 그러냐? 예, 조선에 송이가 있다면 명나라에는 후두가 있다고 할 만큼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 천상 용륙, 지상 여륙, 즉 하늘에선 용의 고기가 제일이고 땅에선 검은말고기가 제일이라는 명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용이 비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어찌 구하였느냐? 전하, 소인의 오래비가 명과 교육을 하나이다 하여 일부러 구한 것입니다 그래? 어찌 된 것입니까? 상선 용감과 함께 중전마마께 아래였는데 중전마마께서도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겠지 더구나 마마의 허락까지 얻어 들어간 터라 배신감을 느끼신 듯하다 예 감찰내시들한테 끌려가는 것은 내가 확인을 하였으니 오늘 밤 궁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 예 예 예 예 예 차례를 풀어라. 예. 분명히 보았답니까? 그래, 대전 별감과 윤상궁이 분명 확인을 하였다는구나. 그럼 정말 끝이 난 것입니까? 그래, 끝이 났다. 결국 끝이 났어. 독하게 궁에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살려줬을 때 고마워해야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결국 절이 되고 우리 또한 잃은 것이 얼마더냐. 중전마마의 신임을 잃고 우상대감의 입지가 흔들리고. 참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아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마마님! 왜 그러는가? 얼른 나와보십시오. 내일 시구에서. 무슨 일들이십니까? 수락관 최고상궁은 우리를 따르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간밤에 전하께서 누우셨다 일어났다 하시며 안정치 못하시다가 쓰러주셨소. 예? 하여 수락관 최고상궁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얼른 따르시오. 조사라니 그게. 마마님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달벼락입니까? 무슨 일이니까? 웬 호들갑이냐. 그냥 조사인기지. 침착하십시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당약의 문제입니까? 그것조차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냐. 바른 처방을 찾기 위해 당약을 계속 바꾸기는 했다마는. 그러기에 모든 당약이 아주 약한 당약들이었어. 지난번엔 강한 보약인 부자 이중탕을 써서 혹 너무 독하여 그럴 수 있다 쳐도. 이번엔 그럴 수가 없다. 다 넘컨대. 그 정도를 먹고 쓰러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점점 더 할 수가 없구나. 점점 더. 우선은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밀어붙이시기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제조상궁 집안이다.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심기를 굳건히 하시고 대응을 하십시오. 대체 전하의 음식으로 무엇을 올린 것이냐. 무엇을 올리다니요. 치고상궁에게 묻고 있지 않은가. 전하께서 병증이 자주 돋으시기에 사과에 부탁하여 명에서 들어온 비룡과 후두, 흰 참나무 버섯 등 귀한 식재료를 만든 탕을 올렸습니다. 내 의원에서 검수를 했는가? 귀한 식재료인 데다가 의서를 뒤져보니 별 문제는 없는 듯하여 올리라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음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음식의 문제를 제기하는가? 우선은 전하께 올린 당약은 꾸준히 드셔오시던 것입니다. 1회를 넘게 드셔오시던 당약으로 급작스러운 고혈이 생기실 리는 없습니다. 또한 제 불찰일 수도 있으나 수락관에서 올린 식재료는 조선의 식재료가 아닌 명나라의 식재료입니다. 조선 사람에게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 뭐요? 제조상궁 자꾸 왜 이러는가? 지금 사사로운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의 안의가 중요할 때야. 우선은 들어봐야지. 더구나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공교롭게도 사홍원에서 늘 받아올리던 식재료가 아니라 수락관 최고상궁이 사사로이 들여온 식재료입니다. 검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때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이유라면 음식도 당약도 아닌 그냥 전하의 환우 때문이 아니겠소. 환우 때문이라뇨. 상한증이라 진단을 하였는데 상한증이 아닌 다른 병을 몰라 그런 건 아니냐고요. 허면 내재정께서 오진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요. 내재정께서는 이번 전하의 환우가 염려되시어 내재원 전처의관들에게 병증을 얘기하시고 모두와 논의를 하셨습니다. 허면 모두가 오진을 했나보죠. 응? 무슨 말씀이라뇨. 아 그 말씀이라뇨. 이렇지. 지금은 전하의 환우를 실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형님 모든 의관들은 우선 논의하여 전하의 환우부터 살피도록 하고 수락관은. 설례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설례라니요. 우선 최고상궁을 내시부에 감금해놓고 내시부와 내금이 내의원과 함께 음식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금이라고요? 응. 응. 그럼요. 태강. 응. 마마님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정말로 최고상궁 마마님이 저대로 갇히시는 겁니까?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니. 내 의정 이놈이. 내 의정 나으리가 왜요? 응.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리로 멀어가겠다. 어림없는 소리. 우리를 한상궁 따위하고 같은 줄 알고. 뭐야. 내 의정이 그리 나왔단 말이지? 예. 허니 장안에서 가장 용한 의생을 물색하여 주십시오. 중전맘만 설득해서 반드시 침묵하게 하겠습니다. 내 의정이 오진임을 밝힐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 분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 만약 그랬다가 지난번 일까지 모두 밝혀지면 어찌하느냐. 지난번 일도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진이었음이 밝혀진다면. 우상대감도 그걸 바라진 않을 것이고 내 의정 또한 가만히 있겠느냐. 모두가 얽혀있는 문제 다 신중해야 해. 이 문제만큼은 내 의정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어. 어쨌든 내 의정도 우선은 살리고 금영이도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리 조치해야 한다. 내 의정도 급한 마음에 그리했을 것이니 다시 손을 잡아야 해. 아무튼 지금은 전화의 용태가 더 중요하니 나는 다른 짬을 낼 수가 없어. 허니 수락관의 조사는 조봉사와 채식장, 어은여, 내은여가 맡도록 하니. 어찌 되었습니까? 수락관 쪽으로 책임을 돌려놓기는 했으나 제조상궁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선은 전화의 열을 떨어뜨려 놓고 제조상궁과의 관계는 다시 모색을 해봐야 한다. 예. 어휴, 대금송해. 몇 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더니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머머, 며칠 전에도 그랬대요? 그래, 그때도 전화께서 음식을 먹고 쓰러지셨대. 오늘 장금이 못 봤어? 그러고 보니 장금이가 안 보이네? 예, 어제부터 보이질 않았는데요? 예, 거리 오기는 왔나? 아무튼 간에 아나 무인이야. 오랄 때 오길라나. 이것들이 정말? 상황이 위급하고 뒤숭숭할수록 알아서들 착착해야지. 신비야. 예. 넌 얼른 장금이 찾아서 데리고 와. 내가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줄테니. 예. 그리고 너희들. 누가 여기서 수다 떨고 있으랬어? 이럴 잠 있으면 가서 의사 한자라도 더 봐, 어? 같이 떠드시고서. 이것들이. 수인여님. 수인여님. 아, 저, 의인여님 아니십니까? 예. 수인여님 안 계십니까? 예, 당분간 뭘 알아내야 한다면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사에 병자도 없는 것입니까? 예, 수인여님께서 그들도 어디론가 보내셨어요. 그러면 장금이는요? 장금이도 같이 갔습니까? 아니요. 장금 의인여님은 그저께 궁으로 들어가신 대로 오시지 않았는데요. 궁으로요? 분명 궁으로 갔습니까? 예. 정말이야? 정말 최고상국이 잡혔어? 아, 그렇다니까. 내가 이 두 귀로 떡떡이 들었네. 아이고. 아이고. 어디 여보. 당신을 그래. 이렇게 얼기 같다 툭툭툭툭툭툭해. 몰라. 나도 내 어깨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어? 어디 당신이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병고야. 여보. 아이고. 병고가 아니고 어깨춤인 것 같네. 어깨춤. 이게. 10년 묵은 책중이 확 내려가면서 그냥 저절로 어깨춤에 덩이 실던지 차지네요. 여보. 여보. 나 왜 이러는 거야. 나 왜 이러는 거야. 나 이렇게 좀 못하게 해줘. 나 이게 본 적 없어. 병고가 났어요. 이거 뭐야. 장금아. 누구시오? 접니다. 신비요. 아니. 아심한 시각이 어떻게 해. 장금이 없습니까? 장금이요. 여긴 없는데. 내 이혼에도 없던가. 예. 하이. 하이구. 하이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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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꺼라. 너는 나의 신임을 이용하여 전하의 병부일지를 몰래 빼내보았다. 이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여 나는 너를 내 수사의 법도에 따라 저결하라 명하였다. 너는 궐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다. 죽은 목숨이야. 허나 내가 너의 죽음을 잠시 유보한 연유는 내가 전하의 환호를 모진이라 굳게 믿고 있다기이다 그래서 전하의 병부일지도 꺼내보았다기엔 진정 그러하냐? 이게 밝혀낼 수 있느냐? 아니 내 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 밝혀내거라 내가 밝혀낸다면 너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렇지 못하다면 너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겠다 전하의 환호를 밝혀내야만 너는 궁을 다시 밟을 수 있다 알겠느니? 안녕히 계세요 너는 다시 바라겠느니? 그럼